안녕하세요 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린입니다 공개해주세요 셀린입니다 예 셀린 여기는 잠실이구요 저희가 어제 왔냐면요 저희는 아쿠아리움 아니 지금 아쿠아리움 보러 왔는데 언니 자꾸 쇼핑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언제 stall 아 오케이 지금 5분이 혜택이 됐다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왔습니다 여기 완전 맛있는거 봐 음식? 엄청 ч... 흥빛 오 마이갓 크리스피터! I like 크리스피터! I like 저넛! 그냥 우리 너무 배불러요 우리 너무 집에서 많이 얻고와서 지금 너무 행복해 오! 오 마이갓 저의 목적은 힐링 근데 어디있지? 우리 유튜브 수민TV 이거 뭐야? 당구 일본 음식 먹어? 나 안 먹어 난 배불러 나 너무 배불러 맛있겠다 라즈베리 라즈베리 이거 스트로베리 이거 채원 채원이 채원이 아 아 근데 우리 나가자 아웃 우리 아쿠아류 가자 정신 차려요 아 저기있다 아쿠아류 아쿠아류 하이 아 이거 와 와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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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뭐야? 진짜야? 진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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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여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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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린 언니다 설린 왜 설린 아니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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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모자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오오오오 움직여 진짜 움직여 저게 어떻게 패스트야 아니 봐봐 오 진짜 뭐야 이게 프록 프록? 왜 오 언니 저기 패밀리 왜 아이우 아 저기 뭐지 저기 뭐야 하이 다형 포스 오! 언니! 아우리를 발견했어요 보여주세요 배불러? 아직 출력 날 따라와 언니 타자 밑에 언니 운동시키기 아니요 뭐야 컴 컴 컴 컴 오! 언니! 저기 봐! 들어가봐 무서워 왜? 무서워 무섭지 않아? 봐봐 수민아 수민 친구? 수민 친구? 왜? 수민이 더 커 수민이 더 커 뭐? 수민이 더 커 수민이 더 커 근데 저는 수민이 더 커 수민이 더 커 어때? 어때? 좋아 추워 린! 린! 왜요 언니? 잠깐만 린 딱 오! 오!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네 조용히 보이네 수민이 더 커 와 우웅 오 아니야? 우웅 뭐야 카이데이는 응응 응응 카이미 언니 카이미 아 얘 오 오 이런 귀여운 이런 귀여워 가자 근데 막 음식 주는 건 없나? 뭐지? 어 안녕 와 무거워 갱신 갱신 와 와 와 와 우와 많이 생긴 좋아 귀엽다 저는 이제 다 갔고요 열심히 놀다 가겠습니다